증상 전 감염 전파. 이게 또 새로운 용어지지 않습니까? 무증상 감염, asymptomatic infection도 있고 증상 전 감염 전파라고 pre-symptomatic transmission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한동안 과거에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죠. 그래서 지금 pre-symptomatic transmission, 증상 전 감염 전파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코로나19 환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습니다. 건강한데 코로나 환자 확진자와 기침 대책이나 악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잠복기가 시작되는 거죠. 2-14일이니까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 열이나 기침이나 증상이 시작되면 유증상기, symptomatic perio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증상기와 infectious period, 전염력이 있는 시기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감염병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잠복기 끝에 유증상기 직전에 1일 내지 3일이 전염력이 있는, 감염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기 전에 또 잠복기 말미에 1일 내지 3일을 바이러스가 나오고 전염력이 있는 시기를 pre-symptomatic, 증상 전, 증상은 없지만 감염력이 있는 시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 전 감염 전차. 이건 제가 번역한 거긴 한데, 증상 있기 전에 감염력이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pre-symptomatic transmission.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부지, 부식 간에 노출이 돼서 감염될 수가 있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핸드워싱과 또 이런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의 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고, 이런 모식도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찾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